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좌번호를 맞게 적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불러주었다 이 말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전화통화 할 때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불러준다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다시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동사 read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다시 상대방한테 읽어준 거니까 I read the account number지만 그냥 number라고만 하겠습니다 the number to him again 다시 불러준 거니까 again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하다 라고 할 때는 make sure 라는 표현이 가장 유용하죠 to make sure 그 다음에 make sur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he got it correctly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여기서 이제 이 쓴 넘버를 얘기하겠죠 그 번호를 정확히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read the number to him again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다시 한번 읽어주었다 불러주었다 자 이 표현을 알고 있으면 이 문장을 알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전화로 일이나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 문장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는데 read the number to him again 이라고 해도 되지만 좀 더 간단히 줄인다면 I read the number back to hi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이 back 뒤로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다시 라는 뜻도 되고 여러가지 뜻이 있잖아요 이게 보고 해석하기는 되게 쉬운데 전화로 실제 통화를 할 때 read back 이라는 이 동사와 부사의 조합을 생각해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read more more back 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다시 읽어준다 다시 불러준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back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실제로 말할 때 좀 잘 안 떠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책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return부터 떠올리게 되는데 영어로는 I want my books back 이렇게 back을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부사 back도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we go way back 이렇게 말하면 여기 way는 back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많이 간다 이 말이 결국은 서로 안 지 오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back 이라고 얘기했는데 매우 간단하게 we go way bac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back 이라는 단어가 읽고 해석하기는 쉽지만 제때 적절히 쓰기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다시 상대방한테 불러줄 때 쓰는 표현 read back 그 다음에 I want ~~back 그 다음에 we go way back 이런 표현 이런 문장 잘 보시면서 거기 들어있는 back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